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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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네 겟앤푸드 이 겟앤푸드의 설치의 확살이 물약가방의 물약이라든지 황금폭탄 모자의 폭탄이라든지 이 무기를 수백개 수천개를 만들면은 렉이 걸리겠죠 그럼 몇개를 만들면은 터질까요? 게임이 오늘 그거를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같이 일하실 분 구하겠구요 음.. 땡깡뿌레이드는 안 뽑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을 정말 잘하시는 분을 구할거구요 음.. 전부 다 잘 것 같네요 자 일단은 황금폭탄 모자 껴주세요 자 황금폭탄 모자 껴주세요 황금폭탄 모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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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자 자 테스트 자 입사 면접 볼게요 우리 어.. 물약가방 껴주세요 자 물약가방 한번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입사 면접 좀 볼게요 자 일단 제 뒤로 줄 서주시면 됩니다 자 GTX 1070 이상만 오셔야 돼요 자 뒤로 줄 서세요 헛이 좌w 아이스홉 흐ㅋ 흐읙 더 더 더 더 더 더 오케이 자 이제부터 모내기를 하는 듯이 물약을 깔 겁니다 스피드하게 적나라게 끝까지 하시면 돼요 자 이걸로 면접 봅니다 자 시작 자 진짜 장난하는 새끼야 뒤집어 줘 자 일단 오케이 아 이거 자 그대로 줄 음 진짜 자 일단 첫째 줄은 제꺼고요 자 준수하죠? 둘째 줄은 준수한 띄엄띄엄 했구요 셋째 줄은 괜찮은 편입니다 넷째 줄 괜찮구요 다섯째 줄 둘째 줄 다섯째 줄 오케이 자 배그춤 그리고 3 4 5 짜리 배그춤 105 자 그럼 이제 중간에 논땡이 피면 안되요 멍멍이 얼굴 들어아대 자 일단은 제 뒤로 오시면 됩니다 자 제 뒤로 오시면 되요 이제 구역을 나눠 드릴게요 아 자 오케이 일단 제 뒤로 줄 수시구요 어 없는 분 자 잠시 배급좀 할게요 자 자 없으신 분들은 드시면 됩니다 자 자 자 자 이제 병번 Hunt 멍멍이IGH보면 깊고 나 cheated itations 그럼 inen insuric 왼쪽 이층 다음에 너 중앙 왼쪽 그리고 너 중앙 오른쪽 그리고 너 왼쪽 안 그리고 너 오른쪽 안 다음에 너 가운데 자 시작하세요 자 이제 시작하시자 최대한 꼼꼼히 빡빡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감독입니다 자 이제 최대한 꼼꼼하고 빡빡하게 해주세요 빡빡하게 아니 이게 뭐야 가 가시래 꼼꼼하게 하란 말이야 자 자 아주 조절로 잘하고 있냐 아 좀 불편해 보이더만 좀 버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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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안좋아 볼까요 어 좋아좋아 야 이거 한 5분이면 다 채우겠다 좋아좋아 흐르는 계단까지 하세요 좋아 멍멍이 잘하고 있어 자 중력을 무시해서 계단까지 채워주세요 좋아좋아 티몬에게 민폐를 주는 겁니다 빙긴 사람만큼 우리가 더 일합니다 빙기지 마세요 자 자 쉬는거는 죽어서 쉬세요 야 영화감독이 어떻게 영화를 출연해요 오우 좋아요 오우 좋아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야 원세원을 다하냐 좀 간격을 넓혀 좋아좋아 잘하고 있어 오우 말에 걸려라 흐흐흐흫 자자자자 스피드하게 스피드하게 후다 끝내고 굿밥 함그릅시다 아.. 저게 핑계했냐? 자자 후딱하고 우리 곧밥하고 갑시다 아이 뭐야 이게 질서가 이상하잖아 다시 질서있게 하란 말이야 아 저기 있어요 아 여기 아주 좋아요 멍멍이 멍멍이 이분 아주 좋습니다 여기 S급 사원인데요 오오오오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야 아주 좋아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말하자면 빠따로 슬슬 레컬리 야 슬슬 레컬리어 프레임 떨어지고 있어 아직 멀쩡하지만 아직은 뭐 이제 시작입니다 아니 너무 꼼꼼하잖아 도넛이 너무 꼼꼼하신대요 자 튕겼나 안 튕겨보 아 자 튕기면 안됩니다 튕겨나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좋아요 멍멍이 잘하고 있어요 갈꺼 자 좋아요 아들이라고 아들이라고 자 앉으자 자 아니 아니 반도 안했어 반도 안했어 반도 안했어 크흑 아름답다 사진을 찍자 야 좋다 좋다 숨지마세요 숨지마세요 자 가운데 다 채우면 이제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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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우동 자 사이드 하세요 사이드 하세요 사이드 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직 사이드 채우세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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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잘하고 있구요 자 우리 멍멍이가 제일 잘하는거 같은데 이야 깔끔함에 그 자체에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좋아요 멍멍이 좋아요 사이드 채워 사이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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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딱빠딱 이렇게 이렇게 짜자자자 싸워놔 짜자 파이스 좋아요 좋아요 손이 아주 깔끔해 아주 좋습니다 쉬지마세요 쉬지마세요 손가락 떼지마세요 좋아요 좋아요 트위치 멈췄다 좋아요 좋아요 화이팅 화이팅 자 아직 아직 자 저도 도와드릴께요 여러분들 자 좋아요 좋아요 여기 잘하고 있구요 야 일어나 야 일어나 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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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난 일어나 일어나 일어난 으하하하 멍멍식 밖에 중앙 사이드 입상하세요 으아아아아앗아하핰 자 일단 한 번 튕기는데 개자습 여러분들 우리가 튕긴 만큼 상대방이 튕기만큼 자 튕기만큼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튕기만큼 열심히 하면 됩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이 형님 살아났어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라구 일어나라구 저 사용모드 끼고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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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나 채우세요 본 오링이에요 자 쉬는거 딱 걸려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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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일어나 다 보여 다 보여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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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지마 숨지마 어딨어어 어 렉방아 어 일어나 일어나 야 이제 switch 내가 실패 머프 나와 어디였어 다 보여 다 보여 임마 미친 오 솔솔 기분이 야 아직 안 터졌어 털인데까지 흠 아 이 정도로 안 터지는 거야? 야 터질때까지 터질때까지 아직 안 터졌다는 거는 터질 각이 안 나온 거야 이게 내게 안 걸린다는 거야 자 자 자 자 자 좀만 더 힘냅시다 힘냅시다 요단각이 보일듯 data 자 자 자 화이팅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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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 어어 어허허허헠 미친 어어 어어허허허허 어어허아 나 멈췄어 야 대시가 안돼 점프가 안돼 살! 아! 있는 사람! 손! 저 CPU 사용중이 30%밖에 안되는데요? 아 이거 바람의 글러브같은게 있어야 돼 일어나 얘들아 일어나 야 뭐야? 잠깐만 자 물약을 이정도로 쓰면 어떻게 되냐? 차원이 분리된답니다 지금 우리 입사원중에 이효라는 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혼자서 혼자 와서 혼자 어디론가 이동했어요 여기 혼자래요 지금 채팅내용이 뭐냐면은 애들아 내 말좀 들어줘 안들리니? 제발 애들아 지금 혼자 저성색이로 한거같은데요? 으어어어 어어 어어 근데 우리말은 보이나 시발 아 살려져 야 야 중 중 중 앙 모 여 얘들아 마무리하자 중앙 모이시구요 폭탄 하나씩 집으세요 으으자 왜죽어 으으자 자 폭탄 하나씩 주으시구요 자 던 지 se 요 크흐흐흫흫흫흫흫 아 휴흫흥 으흐흫흫흫흫흫흫흫흫흫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오, Himself 자, 여러분들, 일단은 첫 번째 실험 황금폭탄 버 evacuate지만 안 튼깁니다 게뎀푸드에 클라스 이정도면 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물약가방으로 겟앤프드 맵에서 제일 큰 메카신 된 사원에서 하면 튕길까 안 튕길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확실히 그 보이는 화면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맵이 넓어가지고 나 키멜 아냐? 키멜 아네 도도부 아니였어? 뭐야? 나 도도부 아니였어요? 어 왔네 도도부 왔네 자 줄 야 레그업도 아까 걔네에 비해 너무 클릭한데? 자 여기로 집합 자 여기로 집합 자 캡슐 캡슐 아 수립동개가 키멜 못 가는거 어떻게 됐어요? 야 잘되는데? 자네 키멜 어디갔냐? 다행히 자 하나 더 만들고 됐으 자 뒤로 줄 키멜 아냐 교셴 일락 교셴 자 이제부터 자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리매점 들어갈게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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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세명 세명! 세명 따라와 자 세명 따라오세요 너도 나도! 자 동순 1호! 여기! 여기! 집! 여기 전체! 아 사모야? 사모 오기! 자 누구야? 우리 커먼! 랜더! 여기 다리! 부분! 쭉! 자 포커! 어! 여기 부분 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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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몇명 나올죠? 세명! 앞으로! 네명 배송해야되네요! 자! 자! 워몽이! 여기 전체! 프로피! 컴온! 여기! 이거! 이거 어디였냐! 포커! 아이! 다리타! 자! 저기 앞에! 밑에 다리쪽있죠? 고고! 그 다음에! 내리야! 중앙! 자! 이제 시작하면 돼요! 중앙 전체! 어륵합니다! 자! 저는 감독이에요! 잠시만! 왜냐! 좀! 자! 저는 감독이에요! 자! 이제! 아까 황금복타버자는 뭐! 애들 장난이라 생각하면.. 너무! 꼼꼼하게! 안해도 될 듯? 아까는 이제 뭐! 너무 빨리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튕기지가 않아! 그러니까 황금복탄모자는! 아무리 만들어도 안 튕겨! 한계가 있어! 근데 물량은 한계가 없을 것 같아! 자! 확실히! 어! 아까와 다르게! 이렇게 많이 소환해도! 워낙! 부피가 적다보니까! 음! 음! 렉이 전혀 없네요! 지금은! 하사! 자! 일단 키메라가 어떤 학생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키메라 인형에 ZC는! ZX는 어떤 기술이냐! 이렇게 물약! 아이템이! 어! 붙어있죠! 이 아이템에! ZX면은! 이런식으로! 어! 자! 이런식으로! 자! 이런식으로! 흐흐흫! 일해! 흐흫! 자! 이런식으로! 아이템에! 전부다! 손가락이 되는건데! 아! 흐흫! 자! 뭐야! 왼쪽! 오른쪽 끝에서 있는데! 왼쪽 렉이 걸린다는데요! 아니요? 야! 이정도면 안탱길수가 없지! 아야! 좋아좋아! 잘하고있어! 오! 쪼금 이제 버벅거려! 좋아좋아! 어어!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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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벅거린다는데요! 캐릭터? 흐흫! 어! 캐릭터가 좀! 버벅거려! 이제! 프랭 떨어졌어! 아! 좋아요! 좋아요! 야! 모내기를 하는듯이! 촘촘하게!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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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촘촘하게! 촘촘하게! 쪼금! 구멍 하나하나! 아! 완벽해요! 이리와! 아! 좋아요! 좋아요! 어어! 누구 숨어있는거 아니지? 폭탄 모자 숨어있는거 아니지? 좋아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자 아래쪽도 지금 촘촘하게 채워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버벅거리는게 좀 부스럭게 버거거린다는가? 이 보니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잠깐만 좀 좀 내컬린다 ещё 어 뭔가 뭔가 부드러운 뇌껄려 아 왼쪽 갈수록 뇌껄이야 왼쪽 갈수록 뇌껄이야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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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야 뭐해 똥껌 한 발 제대로 쏘고 싶다 야 이거 이거 어 넘어가기 힘들다 우와 여기가 이제 헬이네 여기가 우어아아핳하하 찾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로 집합! 자 이제 한자리 한자리 메꾸기 갑니다 여기로 이빨 채울게요 여기 여기 끝으로 집합 끝으로 오신다면 여기 다 채울거 가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양념을 칠해줬기 때문에 이 가운데 아니 오른쪽 끝 여기만 이제 마무리 지으면은 거의 전체적으로 이제 잘 속이 잘 뵐거 같습니다 벽도를 잘 안 될거 같은데요? 도로 이 중에 튕겼어 야 자 오른쪽 끝으로 오신 다음에 여기 이제 채워주세요 렉컬려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올 수 있습니다 자 오신 다음에 꽉꽉 채워주세요 꽉꽉 어 어 어 어헿 쟨는 자꾸 왜 저래 영원히 없어 어허허우 어어 화이팅 화이팅 갈 수 있습니다x2 자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여기 오세요 아 자 뭔가 그 스타크래프트 선 입력을 하는 지압이에요 하시면 됩니다 저 나이드 정광반 누구야 어허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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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하면 돼 좋아좋아 좋아좋아 야 지금 물량 개수 대충 봐도 한 1000개는 된거 같거든요 딱 1500개까지만 하자 1500개까지만 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빨리 빨리 제 테크 쓰고 싶다 자 오른쪽 거 빨리 다 채워주세요 얘는 뭐하냐 얘는 자꾸 조금 야 이제 됐어 얘들아 이정도면 될것같아 헤헤헤 지금 각이 각이야 지금 써야돼 간다 힛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흐흨 좋아좋아 하하하 흐흐흐흫 아니 다른 세계로 이동시켜 해줘 어?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켜줘 아 너무 손이 적게 나왔는데 이거? 애들 답이 왜 응답이 없냐 애들아 애들 움직여봐 채팅 좀 줘봐 채팅 좀 줘봐 애들아 제발 멈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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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물약을 약 2,000개 정도 소환하면은 튕긴다 여기까지 마셔볼게요 택배 택배 2,000개 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저희 영상은 뇌 뇌 뇌 뇌 뇌 뇌 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